안녕, 가세요. 후챔스 토트넘 연습 중입니다. 근데 뭔가 들어왔죠? 이거 우선은 오버롤이 140이 뜨네. 이거 있잖아요. 내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이거 내가 오해를 풀어야겠어. 내가 원래 이렇게 썼단 말이죠?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었어. 와, 손흥민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. 뭔가 손흥민이 안 맞아. 그걸 보고 있던 구단주분께서 베르바토프 한번 써보실래요? 이러는 거야.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거야. 손흥민을 윙으로 돌리면 좋겠다는 거야. 헤리케인을 내가 잘 쓰니까 비슷한 느낌이 뭐가 있을까 하고 베르바토프를 딱 이제 생각을 했어. 주인분도 생각하고 나도 베르바토프 잘 쓴 경력이 있으니까 그래! 하고 이제 뭔가 아다리가 맞은? 베르바토프 한번 써볼게요. 뭐 쓰다가 안 되면 이것도 바꿀 겁니다. 베르바토프를 꾸역꾸역 쓰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뭐 바뀐 거는 여기가 이제 그거를 살라고 합니다. 유리 베르치체? 유리 베르치체가 좀 낫더라고. 그래서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. 원래 여기 모드리치 아니면 호이비르인데 그나마 좀 수비적인 애로 좀 수비를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아 이거 심판 검은색이라 헷갈리네. 저 심판 어웨이 바꿔야겠다. 오케이. 여러분 월드컵에 나간 사우디가 장난으로 할까요? 아닙니다. 저도 잘해요. 아니 그리고 제가 이걸 좀 해본 결과 공격은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하거든요. 수비를 좀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. 수비를 좀 너무 도전적으로 하더라고요. 이게 그냥 공격에선 괜찮은데 대회에서는 고수들이 많아서 베르바토프 잘 쓰는데? A의 1번입니다. 그렇지. 어? 키퍼가 나오네. 손흥민 잘 쓰고 싶다. 아 왜 자꾸 손흥민 쓰면 자꾸 저런 사단이 일어나지? 근데 호이비에르 이게 약간 포메이션을 바꾸니까 아아아아악! 됐어. 급여 문제도 있으니까 손흥민 엔발! 아 왜 자꾸 그런다니까 손흥민 자꾸 내가 골대 맞아요. 슈퍼 로브인 줄 알았어. 슈퍼 로브에서 골대 챌린지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내가 제가 골 넣은 거는 한 골인가 넣었는데 골대만 다섯 번을 맞았어요. 아아아아! 아아아아! 잘할 수 있을까? 이 티어 어디시지? 아 너무 됐다. 급하게 주지 마. 급하게 줄 필요 없어. 안 돼! 레들리킹과 앙리는 못 막는군요. 잠시만요. 제2디! 안 돼! 오! 아! 와 진짜 빠르네. 아 미친! 와 안 뺏겨. 아니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 뭐야? 아 자동으로 빨려 들어갔어 밤더밴이. 아 커서를 내가 놓치면 안 되는구나 거기서. 이렇게 커서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구나. 띠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. 띠어다. 아 대박이네. 이거 너무. 이렇게. 그렇지. 수비 좀 잘하면 되겠다. 아 수비, 수비. 그래 또 골은 또 어쩌고 저쩌고 넣어. 수비. 이 강한 팀의 공격을 지금 안 만나봐서 아까까지는 계속 칭선돌렸잖아요. 와 근데 진짜 잘한다 공격을. 아니 왜 걷다 쳐? 아오 페리시치. 아오 페리시치. 아아아아. 세꼴은 넣었네. 뭐 여기서 한 번씩 뺏기네. 역사 아닌가? 아 이거 왜 또 달려갔어. Q 금지. Q 금지. Q 금지입니다. 어 저 협력 수비 금지입니다. 딱 첫판에 그 악리한테랑 똑같이 먹혔어 지금. Q 금지. 아아아아. 아니 상황에 따라 Q를 쓸 때가 없고 안 쓸 때가 있는데. 이건 아니였던 것도. 아오 페리시치. 아오 베르파트 아프. 아아아아. 왜 그러는 거야 자꾸. 아오 페리시치. 아오. 나 진짜 오늘 슈퍼루브 꼴대 챌린지 했으면. 기부 엄청 했다니까. 이렇게. 아 까비. 아 왜 또 쟤가 와.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왜 베르바토프가 오지? 하나하나 갑자기 맘에 안들기지. 아싸. 플레이 스타일이 나랑 찰떡이에요. 멋있어. 생각보다 크로스 플레이가 되게 좋네 이 팀. 오 나 렌즈가 갑자기 돌아갔어. 렌즈가 갑자기 돌아갔어. 정말. 아 아쉽다. 아쉽네. 지는 판이 전술 문제 같진 않아요? 약간. 수비를. 수비 집중력 문제 같다 했을. 하하하하하하. 커. 자린이 16번 꼭 보고 싶어요. 저도 보고 싶습니다.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나이스. 어딘가. 뭔가 무거운 느낌 있거든. 와. 갑자기 왜 이렇게. 잘 치셔. 와. 대박이다. 저런 거 못 막겠어. 윙. 폭미. 모드 리치를 저기. 모드 리치가 없구나 지금. 아. 비겼다. 그렇죠. 아. 손흥민 윙 좋은데 나 지금. 아이야. 지금. 손흥민 윙. 손흥민 윙. 또 손흥민. 뭔가. 너무. 값이 싸지는. 이상한 느낌. 나이스. 베러바드. 나 지금. 손흥민. 아. 헤리케인. 아. 아깝다. 손흥민 개인기 한 번 하면 안 달려. 그 다음부터 멈춰요. 손흥민 개인기 한 번 딱 하고. 가만히 서있어. 그 다음면 뭘 해야 되지. 야구. 됐다. 됐다. 그렇지. 베르바드. 나이스. 오. 오. 큰일 났다. 와. 이건 들어가네. 큰일 났다. 좋았어. 하핳. 하핳. 와. 납불림 같다. 어. 어. 와. 존나 빠르다. 흔든다. 와. 흔든다. 흔든다. 뭐야. 흔든다. 어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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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등빈. 손님 윙 좋다. 오예. 호이비에르가 사이드가 있었다. 오늘 또 소등빈이 가운데 왔어. 이거 포메이션이 이거 이게 수비가담이 좋아야 돼 이게 쓰리 볼란치로 돼서 좋아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거를 익숙하게 써볼까? 아니 저거는 이게 쓰리 백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버그가 있나 봐요 아헤이 페리시치 나이스 으아아아아아 근데 메디슨 들어올 틈새가 안보이는데 이제 주시고 이거 빠르게 달린다 이제 어어? 아 윙은 대충 AI가 막아주는구나 어어? 오케이 그 문선민 선수 그 아 그거 맞아 그거 나온다 아 그거 나온다던데 그거 그거 관제탑 난 생각이 안 났어 아 나 왜 이렇게 갑자기 대충 줘 패스 큰일 났다 오케이 와 잘했어 수비 우도기는 필수인데요 왜 우도기가 싫어 자꾸? 누가 우도기 뭐 맘에 안들어요? 우도기 필수야? 어 왼발 슛도 꽂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가운데 주나? 가운데 주나? 아니다 오씨 와 오케이 괜찮았어 오케이 잘했어 소이비를 지금 잘 쓰고 있어 모드리지가 딱히 필요가 없어 나이스 먹히면 안돼요 여기서 먹히면 안돼요 여기서 먹히면 안돼요 여기서 먹히면 안돼요 오케이 이건 막은거 같은데? 아 큰일났다 와아아아 아 역시 막은거 같은데 이런말하면 안돼 아 이게 시즌이 지날수록 서로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거야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상대 포메에 따라서 꼬일 때가 있거든요 왜 손흥민이 중심을 못 잡는 거야 왜 손흥민이 중심을 못 잡는 거야 걸러 아까 되게 수비 체계적으로 했는데 뭔가 싹 까먹어버린 기분 굿 그거야 깔끔하네 오케이 수비된다 그래 이게 내 컨디션에 따라 달라 이게 진짜 내 컨디션을 좋게 해야 할 때야 좋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밤에 뭘 족발이라도 시켜먹고 해야 되나 근데 재밌게 봐봐 벌써 지금 뭔가 잘 부러지도 걸렸다 차차차차 까비 빤스다 알고도 못 막는 이한 러쉬 헤딩 나이스와 라보나 이게 큐떡이 너무 너프가 돼가지고 예전이면 쓰면 푸샹샹푸샤샹 그냥 주는데 너무 너프가 됐어 미친 황벨 뭐야 황벨 3대4까지 스코어를 보네 오 비어 아 저 다 재밌어 FC 온라인 아 너무 재밌네 손흥민 아 안돼 손흥민은 안돼 안 맞아 아 진짜 더 편한 분위기로 하면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니까 근데 이게 경기라는 거 자체가 편하지가 않단 말이지 이 분위기를 편하게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그래 이게 분위기 싸움이라니까 진짜 이게 실력도 실력인데 분위기가 되게 이 분위기는 되게 좌우를 많이 해요 오 뭐야 갑자기 개인기 연미 아 웃으면 안되네 아니, 아니, 뭐야. 한 번 먹히면 이게 바로 동점 되잖아. 오케이, 잘했어, 킹. 여기야. 페리시 왼발 슛. 아, 이거 먹혔네. 와우. 조엘링통. 왼발잡이가 없는데. 백장님. 리어. 아이, 또? 어? 왜 저... 아니, 공이 왜 저기로 가며 저거는 왜 막고 있는 거야? 아, 우동이가 못 막았어. 안돼. 이 차가 없을까. 아, 이 차가 없을까? 아, 이 차가 없을까? 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